이번 순서는 들루스 2지역과 로렌스 지역이 함께 준비했는데요 들루스 2지역은 우리 선우인호 장로님 그리고 로렌스 빌 지역은 최병주 집사님께서 수거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기도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찬양 제목으로 수화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와 수화로요? 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겟셋만의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연상하는 자세로 하모니카 연주를 시작하여 주기 도문 전체를 수화로 악기 합주로 하모니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네 여덟 번째 팀 준비 다 되셨나요?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얘들아,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잠만 자니?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. 맞아, 맞아. 오늘은 주님께 수화로 기도드리자.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둔 마사 주님 나라 이마시고 그 시 이루어 지 이마 위로 갈령 주시고 우리 이를 내 그대 다 용 처 오시고 고치 험이 들게 마시오 아멘 아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연합인은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를 외칩시다 마라나타! 마라나타! 촬영 인사 촬영 촬영 감사합니다.